동공수수에서 솟습니다 동공수수에서 솟습니다 동공수수에서 솟습니다 동공수수에서 솟습니다 하반기 종퍼 들어갑니다 알려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동공수수의 솟습니다 동공수수 젤리 동공수에서 솟습니다 동공수수 커피 한 잔 이렇게 중간에 끼면 얼굴이 딱 밝아지고 간담회를 가면 아무리 많이 만나도 사실은 현장 간부들까지 만날 수 있는 거거든요. 커피차 한다고 해서 조업원들하고 깊이 있는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짧게는 커피 건네주는 시간 몇 초, 10초 정도 길게는 기다리는 시간 1, 2분 동안 얘기하고 이러면서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어서. 통합이 온다. 마을에 통합하는 겁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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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가져가십시오. 감사합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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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